지금 겨울은 그렇게 추운 겨울이 없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겨울은 진짜 무지무지하게 추웠어요. 이렇게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짝짝 달라붙었어요. 그때는 히타도 없었어요. 난로도 없었어요. 톱밥 난로를 시골교회에서 피웠는데 그나마 톱밥이 비싸다고 새벽 예배만 잠깐 피워주지. 밤새도록 안 피워. 그래가지고 삼봉이하고 둘이 밤새도록 처리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저절로 진동이 임하고 그냥 주니까 밤새도록 그때 기도하면서 처자를 매일 저녁하고 아침 한 끼씩 금식을 했어요. 도저히 세 끼를 다 못 먹겠더라고. 주님의 은혜 고마워서 그래서 하루에 두 끼만 먹고 한 끼는 모아가지고 일주일마다 금식미를 주님 앞에 드리는데 감사한 금으로 드리는데 금식미를 드립니다라고 볼펜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나는 지금도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왜 그랬나 몰라. 그래가지고요. 주일 저녁이 되면 여기를 칼로 찢었어. 면도칼로 여기를 찢으면 피가 나잖아. 그걸 펜촉에 받아가지고 결서를 쓴 거야. 절대 19세 미만은 따라서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왜 그랬나 몰라. 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렸으니 나도 내가 주님께 내 피를 드리리라. 그냥 그런 단순한 그런 내 마음 속에서 그래가지고 금식미를 드립니다. 밤마다 철회하고 성경 구절을 하루에 네 구절씩 외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성경 구절을 네 구절씩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밤마다 교회에서 철회를 하니까 이제 막 수십 명이 막 철회를 하는데 웬 여학생이 하나가 교회에서 막 기도 메뉴 그 엄마가 와가지고 세상에 머리를 막 확 잡고 머리라고도 안 해. 정확하게 머리끄댕이라고 그러지. 머리끄댕이를 확 잡고 막 질질질 끌고 가는 거야. 그러면 다음날 안 와야 하잖아. 다음날 또 와. 또 끌고 가. 또 와. 또 끌고 가. 근데 그 아가씨를 가만히 보니까 자꾸 불쌍한 거야. 밤마다 머리끄댕이 잡아가면 안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불쌍해서 내가 자꾸 위로해 주기 시작했어요. 힘내라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 그랬더니 소문이 살살 나는 거야. 경동이야고 선숙이야고. 꼴라리꼴라리 꼴라리 꼴라리꼴라리. 아 그 교회가 희한한 데더만요. 아 그래가지고는 느꼈어. 야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만나니까 소문나서 안 되겄다. 안 보는 데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안 보는 데서 이제 만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교제를 해도 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혜를 냈어요. 내가 성경 구절을 좋은 거 이렇게 쭉 읽는. 내가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읽었어. 하루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60페이지 30장.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벌써 성경을 수십 번 읽은 거야. 그거 쉽지 않아. 30번씩 읽었어 성경을 30번씩. 그리고는 30장 읽은 중에 제일 좋은 구절 두 구절을 찾아서 외우고 걔도 두 구절을 찾아서 외우고. 그러니까 하루에 내 거 두 구절, 걔 거 두 구절, 네 구절씩 성경을 매일 외워간 거야. 매일 저녁에. 갖고 이제 두 개 딱 주고 암기 하나하나 테스트하고. 내가 주고 테스트하고. 테스트하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했어요. 어느 학교든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되게 비슷하잖아. 이번 중간고사를 보면 통신표를 네 거 하고 내 거 하고 딱 대서 공부를 잘한 사람을 모든 사람이 밥을 사주기로 하자. 난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할 수가 없어. 그게 다 성경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아. 그러니 내가 원래 뭐를 잘 안 했다고 그랬죠? 왜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랬죠? 유전인자가 없대니까 내 속에. 공부의 유전인자가. 그런데 내가 왜 공부를 잘했다고 그랬죠? 철들어서. 나로 하여금 철든 게 하니가 성경님이라면. 거기에 도움된 게 바로 그 아가씨. 그 자매가 성격표를 남자는 여자 앞에서 용감하다고 공부 못한 성격표 내놓으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정의 체리고 공부해야 된다. 걔가 나 멍청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다 열심히 해가지고요. 성격표를 들이다 댔는데. 얻어먹은 적은 별로 없고. 사준 적이 많은 그 아가씨가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사줬어요. 거의 못 얻어먹었어요. 계속. 그래도 어쨌든 그 덕에 그 덕에 해소했는데 지금은 그 자매가 내 마누라 됐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랬대. 하나님께서 직접 말 안 해주고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을 부르더래요. 우리 집사람 이름이 선숙이야. 선숙아 이리와. 왜 사모님 너는 오늘부터 경동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거라. 경동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너를 갖게 축복해 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얘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네 알았어요. 그때는 경동군이었지요. 하나님 우리 경동군을 취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무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고 적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세상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해요. 40년을 기도해요. 40년. 나는 그래서 어디가 더 얘기해요. 내가 오늘의 다 된 건 첫째는 주의 은혜고 둘째는 우리 집사람 벅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사람도 잘 되지만 기도하는 나도 잘 되죠. 왜? 기도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시작.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시작. 그래. 그래.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 하나님 제가 우리 경동군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했대. 그래가지고 지금도 나를 사랑한대. 아니요. 여러분 나중에 자라서 교재도 하고 지금도 교재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재를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기분이 좋다고 내가 기분이 좋다고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든다고 익혀지 말고 하나님 그 남자가 하나님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짝인가요? 기도 응답받고 교재하란 말이에요. 정욕으로 교재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딱 왔는데 나는 솔직히 내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전교에서 1등 간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1등 가려면 힘들잖아. 그냥 항상 나는 균형 있게 수도 있고 우도 있으면서 미도 있는 이렇게 균형 감각 속에서 자라왔는데 우리 초등학교 출신 중에서 놀라지 마세요. 내가 제일 유명한 거 아세요? 그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제가 지금 고향에 가서 부흥회를 하면요 체육관에 꽉 차 만 명씩 모여요. 만 명씩 사람들이 무지무지게 많이 와. 그때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이 있는데 놀라운 걸 내가 하나 또 발견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야. 동창 그래가지고 앨범에 우리가 한 학년이 60명이었어요. 60명 저 한 반이 근데 6반까지 있었으니까 360명이지 남자가 3반 여자가 3반 그런데 그러니까 여자가 180명 남자가 180명 근데 이제 내가 졸업 앨범을 이렇게 넘겨가면서 내가 이제 한 번씩 맞춰봤어. 얘하고 나하고 결혼하면 어떨까? 얘하고 나하고 결혼하면 어떨까? 180명을 다 한 번 맞춰봤어. 이렇게 그때 내가 느낀 게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최고로 예쁜 여자는 아니었어요. 우리 집사람보다 더 예쁜 애들 많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다 만나서 내가 한 번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옛날에 나 좋다고 안 했냐? 나는 네가 나 좋다고 했으면 너한테 그냥 장가 갔다? 그랬더니 걔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네가 뭐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냐?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나는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게 주님의 은혜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됐겠어요? 내가 예수 하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겠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나마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를 지키고 살아왔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 초등학교 동창들을 가만히 보니까 10년이 지나서 다시 보니까 그때 이뻤던 여자들보다 그때 덜 이뻤던 우리 집사람이 훨씬 더 이뻐졌어요. 아 내가 거기서 놀라운 걸 깨달았는데 인물은 변한다. 시작! 그럼 왜 우리 집사람이 이뻐졌을까? 딱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리니까 잘 모르지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귀담어 들어뒀다가 40년 후에 지금 여러분이 이뻤다고 생각한 애들을 다시 돌아다 보세요. 그때도 이쁜 애도 있지만 그때는 미워진 애가 있고 그때는 미웠는데 이뻐진 애가 있는 것은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신앙 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점점점 예뻐지고 예수를 안 믿고 타락된 생활을 하니까 점점점점 미워지더라. 아! 그러니까 뭐만 보지 말고 얼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사람하고 만나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아멘! 그래서 교제를 하더라도 그냥 세상 사람들 연애하듯이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보면 같이 뭔가 위해주면 어떤 좋은 방향을 향하여 쭉 나가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또 조심스럽네 아! 목사님이 나보고 교제라고 했으니까 하나 왜 공부나 해요 너는 지금 교제 다 해놔봐야 소용없어 왜? 지금 여자들 그냥 다 사귀어놔봐야 군대 갔다 오면 다 결혼해가지고 다 그게 형수여 형수 남자들만 따라서 해봐요 지금 여자 골라놔봐야 다 나중에 형수다 여자들만 따라서 해봐요 여자들만 따라서 해봐요 지금 남자 골라놔봐야 나중에 시동생이다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 지금 백날 골라놔봐야 소용없어 언제? 대학교 가서 어디 가서? 대학교 가서 대학교까지 공부만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교제하다가 졸업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때 결혼을 딱 하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부터 막 계속 눈을 감아도 그 얼굴이 보이고 눈을 떠도 그 얼굴이 보이면 공부가 되겄냐? 공부가 되겠냐고 그러면 연애는 잘했는지 몰라도 공부 못 하면 나중에 둘 다 고생해 지금 잘해준다고 여자들 잘 들어요 남자들 절대 믿지 말고 알았냐? 남자들 절대 믿지 말자 시작 그럼 노래도 다 있어 노래 그런 게 있더라고 별도 따둔다 달도 따준다 다 따둔다고 하더니 요즘엔 나보고 다 싸우라고 해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꼬득힐 때는 막 자기야 별 따줄까? 자기야 달 따줄까? 뭐 자기야 해 따줄까? 그래서 좋아서 결혼했더니 요즘에는 여자 보고 다 싸우라고 한다 이거야 왜 그래요? 남자가 무능해졌기 때문에 왜 무능해요?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여름에 수련회가 내게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의 평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수련회에 뭘 충만히 받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만 갖고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좀 힘들지만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같이 모여서 여기는 여러 교회 팀도 왔잖아요 시간 시대에 저녁이 돼도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붙들고 기도해서 꼭 성령을 받고 성령이 받은 증거로 방은의 은사까지 받으면 그거는 거의 분명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부 이번 수련회에 성령 받고 방은의 은사까지 체험하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결심하세요 나는 이번에 은혜 못 받으면 안 내려간다 그렇게 결심하세요 시작 그렇지 나는 이번에 뭔가 확실한 응답받지 않으면 안 내려간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게 빌리포 2장센터 하나님은 너희 안에 계시나니 자 하나님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원인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오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어오신다 그 말이야 이 성령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뭘 받아라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4등 1장 4절 보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하지 마라 요즘으로 가져오면 뭔 말이오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수련회에서 내려갈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50몇 년 동안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가장 중요했던 순간이 언제였다고요? 성령 받는 날이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일생에 성령 받는 날이 없다면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은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이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이오 저는 그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심을 따라 매일 철회하고 매일 말씀을 30장씩 읽고 매일 성경을 4구절씩 외우고 그 다음에 한 끼씩 금식 와서 금식미를 드리고 그걸 꾸준히 그렇게 해왔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키울 때 그런 식으로 키웠더라고 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 어렸을 때 키운 것처럼 나를 키웠구나 밤만 되면 성전에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세상의 모든 걸 허무하게 만들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목사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다만 내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 이름은 수련의 은혜받고 남자는 여러분 다 목사되고 여자는 다 사무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목사가 좋냐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고 왜 어차피 밥은 이거 해도 먹고 저거 해도 먹는데 기왕이면 주의 일을 하고 먹는 게 좋지 않겠어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이 사람 가운데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가 낳았을 때 아기를 낳으면 죽여라 아들 낳으면 죽여라 그런 험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 그니 엄마가 아들 낳아놓고 죽여야 되니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 엄마가 보니까 모세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있으니 아름답지 그래가지고 숨겨서 세 달을 키워봤어 어떻게 더 이상은 막 울음소리가 커져가지고 응애 응애 안 되겠어 이거 들켜서 가죽이 다 죽게 생겼어 하는 수 없이 상자에 물 들어가지 않도록 엮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가면 죽으니까 갈대밭에다가 이렇게 두었어요 그리고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살려주세요 모세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모세 엄마가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겠어 아들아 아들아 사랑하는 자식을 낳아서 키우지도 못하는 이런 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겠냐 야 쥐약 있으면 갖고 와라 먹고 죽을란다 믿음 없으면 어려움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겨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도 쉽지 않았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삶은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아주 좋은 무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뭐 하세요? 어려울 때마다 뭐 하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모세 엄마가 막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바로 왜 공주의 마음속에 목욕을 허러 가라 목욕을 허러 가라 텔레파시가 딱 오는 거야 그러니까 느닷없이 공주가 목욕을 허러 가고 싶어 그러면 목욕을 하면 목욕이나 할 일이지 눈물이 역사를 이루어 눈물이 역사를 이룬다 시작 눈물이 역사를 이룬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울어서 재미 못 본 사람이 없어 아브라함의 첫 하갈과 이스마일이 쫓겨났잖아 광야에서 죽게 생기니까 방성 대고 가고 울었더니 샘물이 터져서 살았어 울어서 살았어 울어서 모세도 울어서 살았어 만약에 모세가 그때 웃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 울어서 살았어 희승이야 왕이 죽는다고 그랬잖아 희승이야 왕이 근데 막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성하고 막 울다가 살았어요 한나가 울다가 애기 뵀어요 전부 성경에 울어서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없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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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엄마들이요 아빠한테 여보 왜? 나 옷 좀 한 벌 사줘 그러면 신랑이 아이고 이쁜거 알아서 사줄게 그런 신랑 없습니다 쉴 게 없이 어디 갔다 와가지고 옷 사달라고 그래 자잇 그때 포기였지만 옷 좀 하나 사달라고 옷 좀 하나 사달라니까 사이버이 찰꺼다 시끄러워 그냥 사이버 응답 여러분 이건 노하우인데 부모님한테 뭘 해달라고 하면 엄마 나 돈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쁜거 알아서 줄게 그런 훌륭한 엄마 별로 없습니다 호응도 못하는 것이 도움만 달라고 차근차근아 그때 포기하지 말고 돈 좀 달라니까 돈 좀 내라니까 특별히 목사님 신방 오셨을 때 울면 그냥 응답 받아버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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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눈물을 의면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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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성애가 발동한 거야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키우려고 보니까 공주는 천연인데 젖이 안 나잖아 젖이 천연이니까 젖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어떡해야 그 당시 남양문유 서울문유 맘마 점포 이런 게 없잖아 응? 그러니까 젖 나는 여자를 찾아라 젖 나는 여자는 자기 새끼 좀 먹여야지 그러니까 젖은 나도 애기 없는 여자를 찾아라 그래가지고 찾은 게 모세 어머니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자기 엄마가 자기 새끼 전 먹이면서 월급 탄 여자는 모세 어머니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요 가다가 자빠지든 넘어지든 혹 대학을 가다 시험에 떨어지든 너무 낙심 오지만 인생은 모르는 거다 시작 인생은 모르는 거다 공부를 좀 못했다고 걱정하지 마 인생은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약점도 장점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실패도 성공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걸 한문으로 전화위복 시작 전화위복 그럼 그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시작 김씨라고 있었어 옛날에요 그 김씨가 말을 샀어요 요즘에는 자가용을 타는데 옛날에는 말을 탔잖아 요즘에 차 타는 건 별거 아닌데 옛날에 말 타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있어요 옛날에 다 걸어다니잖아 말을 타면 딱딱딱딱딱딱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서 김씨네 말 샀대 말 샀대 말 샀대 그러면 김씨가 말 샀어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참 겸손해 말 한마리 산 걸 가지고 뭐 그랬습니까 그냥 겸손하게 타고 다녔어요 아 근데 이 말이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대번에 들려져 김씨네 말 나갔대야 김씨네 되는 게 없어 그 얼마나 속상해요 말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술 먹고 그래야 되는데 김씨는 인생을 끊어보질 않았어요 살다 보면 뭔 일은 없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려도 속상하지만 참고 있었더니 한 달쯤 지났는데 말이 들어왔는데 한 마리 꼬득혀 갖고 들어온 거 있죠 말이 두 마리가 됐어 사람들 말이 대번에 김씨네 복받았어 복받았어 말 한 마리가 저절로 생겼다네 되는 집은 달러 달러 그럼 얼마나 우쭐얼만 하냐면 우리 집 말이 공짜로 생겼어요 그래야 되는데 겸허하게 받아들였어 감사한 것 뿐이지요 근데 이게 산 말은 길들여서 타고 다니는 게 좋은데 이게 들어온 거는 야생마라 지 등을 이다 태우지나니 지 혼자 달리면 1등인데 사람을 태우지나니 그러니까 이걸 길들이면 죽겠다 싶어서 타가지고 계속 길들리니까 이것이 따그딱 따그딱이 아니라 막 팡 팽 팽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막 김씨가 길들인다고 계속 꼭 로데오 하는 것처럼 막 길들이다가 떨어졌는데 밟혀가지고 다리가 부러져버렸어 사람들 말이 다 틀렸어요 김씨네는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세상에 다리가 부러졌다네 성은 사람도 살기 힘든데 다리 없이 어떻게 살까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겠냐마는 김씨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살다 보면 뭔 수는 없었습니까 다른 집은 다 두 다리로 뛰어다니는데 김씨만 다리가 없어 갖고 절뚝거리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마을에 전쟁이 나버린다 얼마나 전쟁이 치열한지 남자라고 생긴 남자는 다 나가 싸우는데 김씨는 나갈래야 다리가 없으니 못 나가 그래가지고 아군도 적군도 전쟁이 치열해서 다 죽어버린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그 동네에 남자가 다 죽고 살아있는 건 김씨 하나밖에 없어서 김씨가 그 동네 여자 다 내리고 살았대요 인생은 모르는 거다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전화이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40년을 왕궁에서 모세가 컸어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기술과 모든 걸 다 같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갈등이 왔어요 왕으로 가냐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냐 요즘 말로 말하자면 목사를 할 거냐 왕을 할 거냐 자 한 번은 손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는 왕으로 간다 나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간다 둘 중에 한 번 손을 들어보는 거예요 한 번은 꼭 들어봐요 그렇다면 나는 왕으로 간다 손 내리십시오 나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간다 어떠야 반반이네 그걸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마칠게요 자 모세는 갈등을 느낄 것도 없이 어디로 갔다 이거요 이쪽으로 갔다 이거요 뭘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이 되는 걸 거절하고 자기 민족과 도불으로 고난받는 걸 즐거워했으니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미니라 자 왜 모세가 잘했냐 그걸 가르쳐요 모세가 왕으로 갔다면 산의 진미를 먹었을 거예요 왕이니까 세상에 맛있는 거 얼마나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산의 진미보다 절대 맛이 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아침에는 한정식 점심에는 일본정식 저녁에는 영국정식 그 다음에는 불란서정식 그 다음에는 홍콩정식 그 다음에는 또 뭐 멕시코정식 계속 그렇게 먹으면 좋까 안 좋을까 죽었댕 아니 어쩌다 한 끼 잘 먹어야지 계속 잘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왕으로 산의 진미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는 거 만나는 모양이 가시 같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는 거예요 그 꿀 섞은 과자가 뭔가 봤더니 꿀까베기더만 그래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갔으면 생수를 먹었을 거야 제수 생수 알프서 생수 이리 가니까 반석에서 물을 빼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도 좋지만 반석에서 나온 물이 더 좋아 그건 어디서 증명이 돼 선전에서 증명이 됐죠 몇 미터를 뚫고 안반을 뚫고 나온 깨끗한 물로 만든 맥주 하이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봐 물은 안반을 뚫고 나와야 돼 자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왕으로 갔으면 포드 타고 다녔을 거예요 왕이니까 큰 부채 같은 우산을 하면 노를 지으면 임금은 이리 갔더니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잖아 여러분 잘 생각해 배 타고 가는 게 나 갈르고 가는 게 나 그럼 잘 생각해 봐 홍해바다 쩍걸러져가지고 싹 걸어갈 때 물고기 가다가 끊어진 줄도 모르고 툭 서나무 잡아가지고 삐쳐먹고 말이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았는데 잘 봐봐 내가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끊어졌잖아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바다가 끊어졌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잖아 물고기 이렇게 가다가 물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톡 터 나오잖아 이렇게 이것도 톡 터 나오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일에 빵바닥에서 횟감주서 먹을 때는 젖대요 얼마나 재밌었을까 나는 그런 것이 재밌을 것 같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가 난 사자 입을 막았을 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일에 사자가 먹을 건 없고 침 흘리고 못 먹은 건 딱 그때 한 번이야 얼마나 재밌을까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둥이 옥토가 흔들려 열려졌을 때 얼마나 재밌을까 요수와가 전쟁할 때 하늘의 태양을 하늘에 멈춰놨을 때 얼마나 재밌을까 엘리아가 갈매를 산을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 재물을 살랐을 때 얼마나 재밌을까 나는 그런 성경시대에 살고 싶어 성경의 기록은 끝났지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아름다웠고 재미있는 인생을 주님과 너부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칭원합니다 인생은 만들어 가는 거야 성경님과 더불어 만들어 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지금까지는 어땠더라도 오늘 이후로 성경 받고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요수와처럼 엘리아처럼 요셉처럼 만들어 가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모세가 왕으로 갔으면 몇 살쯤 살다 죽었을까 성경에 왕들이 70 넘은 왕이 많지 않아 다윗도 70에 죽었어 솔로몬은 60에 죽고 우리나라 이씨 조선 왕들은 40대 다 죽었어 70 못 넘겨 근데 이스라엘 지루자니까 몇 살 살았어 120살 이봐 나는 내가 진짜 우리 친구들 보고 느끼는 건데 아직은 모르지만 내가 걔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왜 걔들은 지금 벌써 그런다니까 나는 왜 술 안 먹었지 담배 안 피우지 기쁘게 살지 아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모세가 왕으로 살다 죽었으면 천국을 갈까 못 갈까 근데 참 희한한 건 여러분이 보내는 것도 아니면서 왜 다 못 갔다 오는지 몰라 못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가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이완 야구부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누구하고 누구하고 내려왔어요 모세하고 엘리아하고 모세 엘리아 예수님 세 분이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높은 수준의 하나님이 모세를 올려놨으니 내가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고 주를 위해 살면 땅에서도 좋고 하늘에서도 좋은데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왕으로 갈 테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갈 테어 그렇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이제 왕으로 갈 테어 한국의 영적 지도자로 갈 테어 그럼 이제 한 번 손을 들어봐 그래 나는 한국의 영적 지도자로 가겠다 할렐루야 혼내려봐 그래도 나는 왕으로 가겠다 그래 그분은 가 나는 얼마 전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대화가 터졌어요 기도 속에 하나님하고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하나님도 실수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뭘 실수했냐 하나님 그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사 독자 이삭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건 잘하신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 것이 실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이나 다윗을 사랑한 것이나 너를 사랑한 것이나 실수가 아니다 나는 그때까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도 앞으로는 예수를 잘 믿을 모양이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믿은 게 부족할지라도 앞으로는 나도 예수를 잘 믿을 모양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세요 네가 앞으로 예수를 잘 믿든 앞으로 못 믿든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이 실수가 아닌 것은 잘 믿는다고 해서 사랑하고 못 믿는다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건 내 사랑이 아니니라 나는 잘 믿어도 못 믿어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내 사랑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고 거지 나사로도 사랑하시고 의인도 사랑하시지만 악인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도 사랑하시지만 그 옆에 있는 강도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 얘기에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종아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고 수백억의 인구가 살다가 갔어도 수백억의 인구가 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지구상에 너 혼자 살고 있어도 나는 너를 구원하러 온다 이 지구상에 너 혼자 살고 있어도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이 지구상에 따라서 하세요 이 지구상에 내가 혼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 시작 이제 눈을 감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느끼시기를 바라요 눈을 감으시고 또 해봅니다 이 지구상에 내가 혼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 시작 또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래요 이 지구상에 내가 혼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 지구상에 내가 혼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느끼시고 그 사랑을 가슴속에 영접할 때 바로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수련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수련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눈을 감은 채로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시고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인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이 지구상에 내가 혼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 시작 그 하나님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세 번이고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부르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회개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조야 작판소리로 쓰礼She 오-오-오 시 lighthouse TJ yang 이